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중국의 커제의 구단이 오는 5월 중국에서 대결한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. 중국 기원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오는 10일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. 알파고는 올해 초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인터넷 속기 대국에서 60연승을 기록했고, 이 가운데는 커제 구단을 상대로 한 3연승도 포함돼 있습니다. 커제와의 맞대결 외에도 여러 명이 의논해 술을 결정하는 상담기 같은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